상무 정복해 상무 받아 상무! 그렇지 아 상무 상무 이랬어 다리 딱 꺼내면 돼 코 코 안 뜯었어 다리 막아 아 고르다 아 됐는다 업핑 안 풀려 너하고 어 갓밥이 나파라가야지 세계 최고의 칼집이 오 개크러 식사 랩상무 질투 어 탈락만 있어 어 탈락만 털고 가자 탈락만 털고 가자 돌렸는데? 너 다 잘랐어? 아니 나 서준아 니가만 해볼게 어 3개 안 잡았네? 아 3개 잡았잖아? 잡았잖아 코 잡았잖아 좋은거 봐 계속 잡 이제 해봐야겠지 진짜 차이 포즈될 거 같아 진짜 통행리랑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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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거 같아 또 힘들어? 어 아 내가 한거? 궁금했어 몸이 넌 잘할거 같은데? 몸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할거야? 어 오른발 씻고 그대로 아 잘했어 상현이가 어렵게만 해 상현이가 메탈을 치러와 어 뭐 여러분은 꼬마가 나 진짜야 나 끝날 거 같은데? 뭐? 몰랐잖아 정황인다 진짜야? 나 끝날 거 같아 나 전 сиг이 다이스 진짜? 어 왜 혼나 안만나면 돼 위가 안 너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야 야 다 잡았어 나 이거 다 잡았어 끝났어 내가 먼저 끝내려고 저기 여기 다 끝내려고 네네